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좋은 차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말 반갑네요.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앞에 보이는 올유카니발 9인승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로 들어온 차량 7대 정도 있어요. 어떤 차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올유카니발 9인승은 저희 매장에 무려 243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주에 가져온 차량들 어떤 차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꼭 전화 주실 때 차량번호 뒷자리 꼭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바로 올게요. 첫번째 모델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노블레스 가장 높은 등급이고 판매가는 1360만원 16년식 12만8천키로 8월 29일날 가지고 왔어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하얀색이고 여기 보시면 TV까지 있죠. TV도 있어요. 매연이 6% 괜찮죠. 좋죠. 렌트는 없음. 사고교환. 완전 무사고죠. 세부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미세누이 없고 깨끗합니다. 이런 차는 이제 구매하셔야 돼요. 이런 차는. 하지만 타이어가 많이 달았어요. 앞타이어는 유체를 해야 됩니다. 앞타이어는 저희가 경정비 해드릴게요. 교환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양방향 통풍열선, 핸들열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까지 있고요. 220V 미끄럼 방지 옵션.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이 차도 괜찮죠.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차 볼게요. 지금 차가 일단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대씩 볼게요. 다음 모델입니다. 노블레스 등급, 주행거리가 19만 3천 킬로. 그 대신 연식은 18년식입니다. 1299만원, 8월 29일날 가지고 왔어요. 이 차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성능 점검 매연 3% 렌트는 없음. 사고 교환은 펜다의 판금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 수리 하나. 세부 상태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또 깨끗합니다. 따로 없죠. 이 정도면 또 괜찮죠. 그리고 파워트렁크 옵션이 있고 여기 보시면 또 자동문도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되게 많죠.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220V 미끄럼 방지. 지금 옵션이 꽉 차 있어요. 썰루프 빼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자율도 반자율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1299만원.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 모델은 이제 은색이에요. 실버 색상. 원류카니발 군인승 노블레스 980만원. 19만 3천 키로 15년씩. 8월 27일날 입구가 되었어요. 색상은 실버 색상. 정말 또 반짝반짝 빛나고 실내도 관리를 정말 잘했죠. 시트 보세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매연은 8% 렌트는 없음. 적당한 매연이에요. 하지만 교환이 있네요. 펜다, 라데트 서포트, 본네트 팡금팡금팡금 교환이 6군데 세부상태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죠. 내차피해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380만원 정도 일단 교환은 많이 있지만 차 자체는 깨끗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옵션도 많아요.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그리고 축구방 감지 차선이탈 메모리 시트 자동문 옵션이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 이 모델은 추천을 드릴게요. 양방향 통풍 열선 그리고 이렇게 일단 실내가 상당히 깨끗하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차 사고는 있지만 추천은 드립니다. 다음 차 볼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고가 있어도. 그리고 다음 차량입니다. 계속해서 몇 대만 더 볼게요. 자, 올 6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1399만원 85,000km?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요. 색상은 회색입니다. 회색 그레이 색상 성능 점검 볼게요. 자, 보시면 사고 교환이 일단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매연이 3% 오, 좋아요. 미세니위도 전혀 없고 따로 이 차는 완벽하네요. 완벽해. 완벽한 차량 렌트도 없음. 좋아요. 일단 성능 점검 합격 자동문 있죠. 그리고 썰루프까지 있습니다.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요. 220V 미끄럼 방지만 있네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실내 괜찮죠? 이 차도 일단 주행거리가 짧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미미까지 교체를 해놨고 또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한번 교체를 했어요. 자, 경정비를 좀 한 거죠. 그런 점도 마음에 드네요. 다음 차량 한번 볼까요? 다음 차량 자, 다음 차량은 1180만원 이번 모델은 4인승으로 구변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4인승 시트가 4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짐을 실 수 있는 짐칸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잘 보이진 않지만 4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 차량 보시면은 면이 8% 렌트는 없음 사고교환은 전혀 없어요. 무사고 세부상태도 뭐 깨끗합니다. 이 차량은 1180만원 19만6천키로 17년식입니다. 노블레이스 등급이고 원래 9인승을 4인승으로 바꿨기 때문에 뒤에서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 시트도 굉장히 아주 정말 깨끗하죠. 너무 깨끗하고 파워트렁크 옵션 썰루프 옵션들 있습니다. 반자율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축구관 감지기 차선이탈까지 옵션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어라운드 뷰도 있습니다. 옵션이 뭐 거의 풀옵션이죠. 풀옵션 뒷좌석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냥 짐칸이기 때문에 4인승 짐칸 와, 너무 좋죠. 잡아가실 때 꼭 이 차량으로 한번 타보세요.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 한번 볼게요. 다음 차량은 어, 잠깐만요. 자, 이 차량 한번 볼까요? 자, 이 차량 하얀색입니다. 9인승 노블레스 1360만원 17년식 134,000키로 하얀색 모델 이 모델도 보겠습니다. 자, 무난한 것 같은데요. 메어는 3% 렌트는 있음 4구는 없어요. 펜다 단순기환 트렁크 뚜껑 단순기환 두 가지 있습니다. 세부 상태는 깨끗하죠. 이런 차는 어떤가요? 이런 차 괜찮죠? 따로 뭐 흠져볼 게 없네요. 이 차도 그냥 무난합니다. 다만 자동문 메모리 시트 추가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셀루프도 추가되어 있고 파워트렁크도 있어요. 일단 옵션이 좋죠. 이 차도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가격이 쌉니다. 1360만원 노블레스 치고는 싼 편이고 아, 그리고 이런 차는 사지 마세요.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전손위력이라고 써있죠? 전손위력 이런 건 사지 마세요. 전손위력은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이런 거 이런 차는 사지 마세요. 전손 감춰볼게요. 절대 사면 안 되는 차예요. 싸다고 느끼어서 사시는 분 계시는데 큰 코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나중에 차 팔 때도 문제가 되고 딜러들도 매입을 안 해요. 자, 다음 차입니다. 9인승 프레스티지 등급 1440만원 1인 신조예요. 17년식이고 11만 3천 킬로 7월 15일날 가지고 왔습니다. 양방향 통풍 열선 다 있어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 후방 카메라 다 있고요. 그리고 자동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그렇게 많은 옵션은 없어요. 자, 프레스티지 기본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매연 3.0%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전혀 없음 세부 상태 아주 깨끗함 이런 차 좋죠. 이런 차를 사야 돼요. 이런 차 자, 차를 소개하고 싶은 차가 지금도 너무 많지만 한 대만 더 볼게요. 자, 1750만 1070만원 너무 싸죠. 15만 4천 킬로 15년식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등급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에 사인드 스텝이 있어요. 사고가 있을까요? 볼게요. 사고 있네요. 사지 마세요. 일단 사고 있는 건 사지 마세요. 자, 웬만하면 좀 안 사는 게 좋겠죠. 사고 차는 자, 그렇다면 어떤 차를 사야 될까요? 자, 이 차량 한번 볼까요? 자, 한 대만 더 볼게요. 한 대만 잠깐만요. 자, 이 차입니다. 럭셔리 등급 1340만원 8만 8천 킬로 16년식 6월 27일 날 갖고 온 차량입니다. 하얀색이고 성능 점검 자, 매연 3% 렌트는 있음 사고 교환 전혀 없죠. 무사고 이런 거 세부 상태도 좋아요. 뭐 이런 차 사야 됩니다. 이런 차 자, 오래오래 타실 거면 이런 차를 사셔야 돼요. 자, 오토라이트 기능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내비가 없어요. 내비가 내비는 없습니다. 가격은 그 대신 싼 편이죠. 1340만원 주행거리가 8만 8천 킬로 16년식 가격은 싼 편입니다. 이런 차를 사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교수께서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